안녕하세요. STMicro Protection Dive를 담당하는 종호식 부장입니다. 이 데모는 STM32 MCU 플러스 TCPPIC를 사용해서 USB-C PD 디자인을 보여줍니다. 기존의 MCU 플러스 USB-C 컨트롤러 플러스 프로텍션을 사용하던 걸 MCU 플러스 프로테이션으로 간략한 디자인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XNUCLEAR SRC-1 M1 보드는 소스 데모 보드입니다. TCPP-02M18IC를 사용합니다. 왼쪽에 있는 XNUCLEAR SNK-1 M1 보드는 SYNC 파워 데모 보드입니다. TCPP-01M12IC를 사용합니다. 가운데 있는 XNUCLEAR DRP-1 M1 보드는 SYNC 또는 소스가 가능한 데모 보드입니다. TCPP-03M20IC를 사용합니다. 이 보드는 내장 뒷때리 팩을 충전하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듀엘로를 보여줍니다. 각각의 데모 보드 동작은 LED 스트리밍 불빛으로 파워 운영을 보여줍니다. 중요 특성으로는 USB-PD 100W까지 지원하며 디버스 라인의 OVP, OCP, OTP 프로텍션을 지원합니다. 또한 100W까지 USB-IF 서티티티션 지원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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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